안녕하십니까? 뷰스룸입니다. 오늘은 막대먹은영이 씨 시즌 17에서 나수아 씨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아 씨 저와 동명이인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박수아 곤진 님입니다. 요즘 물이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도대체 그게 무슨 물일까요? 뭐 탐X수, 탐X수 이런 거 아니고 뭐 방송물 드신 건가요? 원래 부산 인어공주라서 해운대 바닷가 물을 먹다 보니 이렇게 물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. Matt Skin or Glow Skin? 수분감이 굉장히 가득하고 피부 진정도 시켜주는 물광 효과를 볼 수 있는 Glow Skin입니다. Straight Brow or Arch Brow? 아, Straight Brow. 타고난 일자 눈썹이에요. 털 못 짰어서 몸이 이... Gold Glitter or Coral Glitter? Would you bring me a mirror? 글리더 한번 발라볼게요.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럼요. 요즘 이게 트렌드잖아요.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.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박수아씨로 부르면 되겠습니다. 파우치! 이템이 있다면서요? 글로우 스킨을 책임지는 아이템들입니다. 다음은 뷰러. 발색이 좋고 요즘 같은 날씨에 찰떡인 컬러입니다. 여러분들 립 바르시고 이렇게 하신 분은 치아에 묻을 걱정? 역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한 박수아 앵커와 이상한 박수아 배우님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귀스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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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